오늘은 옆돌리기 5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에서 키스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. 한 게임에서 두번이나 이와 비슷한 배치를 만나서 옆돌리기를 쳤는데 두번 모두 5쿠션 후에 키스를 냈던 배치입니다. 2분의 1보다 두껍게 쳤을 경우에는 1접구인 빨간공이 2쿠션 후에 노란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습니다.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2분의 1 두께로 쳐야 하는데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내공인 흰공이 3쿠션 후에 4쿠션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5쿠션 후에 빨간공과 키스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. 키스가 나는 경우를 먼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러한 키스를 모두 제거해서 쳐야 하므로 두께와 당점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 키스 제거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키스가 나는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키스가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므로 이 배치를 놓고 연습하면 키스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. 스트로크 방식에 따라서 키스 제거하는 방법은 키스를 가장 확실하게 제거합니다. 이 방법은 키스는 빼기가 쉬운데 두텁게 밀어쳐서 경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당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. 두 방법 모두 연습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인지 스스로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배치는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 앱에 옆돌리기 4-6번으로 수록되어 있고요. 이 배치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4-6A의 배치도 키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배치이므로 함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